안녕하세요 웹툰 잼잼입니다. 저는 이태원 클라스 웹툰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박새루이와 조이서 캐릭터를 너무 아끼죠. 그래서 드라마에서 웹툰보다 감정적인 사람으로 표현되었던 박새루이와 너무 싸가지 없이 표현된 조이서에 대해서 앞선 리뷰에서도 부정적인 의견도 비추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15화 저에겐 웹툰을 넘어선 그 이상의 감동을 느끼게 해주었던 회차였습니다. 15화 너무 질질 끌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 15화는 4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로이형처럼 사는 게 어려울 것 같지만 새로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둘째 새로이가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놓고 본인 인생을 살아나가겠다라고 다짐하는 부분 세번째 새로이는 어떻게 장회장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인가 네번째 자랑스러운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4가지 주제로 하나씩 풀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이가 병원에서 혼수상태로 있는 동안 새로이의 사람들은 새로이처럼 행동했습니다. 이서와 근수가 감금을 당하고 이서가 장군원 앞에서 막 올 때 어 우리 이서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잠깐 했지만 역시 괴롭히는 게 목적인 장군원을 파악하고 괴로운 척 해주는 거였다는 이서는 역시 조이서였는데요. 저녁에 시작된 이서의 밧줄 풀기는 아침이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결국 손목 밧줄을 끊어낸 이서에게 너 진짜 독하다 라는 근수는 풀어봤자 어차피 나가지 못한다고 말하는데요. 누가 구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주체적으로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이서의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서가 밧줄을 끊는 동안 마냥 묶여있었던 근수는 좋아서 장가에 간 게 아니고 모두가 로이형 같을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이서가 아니야 있어 자기 가치관대로 소신대로 사는 거 어려운 거 같지? 온갖 핑계대면서 편한 걸 찾고 싶은 거겠지?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태원 클라스가 대중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전에 이서였다면 모든 일의 근원인 장군원을 정당방위로 해치워버렸을 텐데 참 안해입니다. 드라마 초반부에 근수의 아는 형이 단밤에 와 갑질을 했을 때 우리 형님 건드렸다며 뜨거운 찌개를 들이보았던 채승권은 근수에게 걸려온 전화에서 이서가 납치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 cctv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뭔가 눈치를 채고 훈홀딩스에 찾아가고 큰형님을 만나보고 싶다고 소리소리를 지르며 상대를 열받게 하다가 깡패들이 날 폭행하려 한다며 너무 무섭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죠. 웹툰과 똑같아서 다 알고 있던 장면이지만 명함을 내리꽂으며 던지는 장면까지 똑같이 연출되었는데 손동작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경찰을 통해 훈홀딩스 건물에 cctv를 확보하고 장군원이 돈가방을 들고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하죠. 예전 채승권이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철저하게 머리를 써서 이성적으로 행동했고 열받는 감정을 폭력으로 휘두리지 않았고 제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암수화가 아니라 빗수화라고 부르고 싶어진 오수화는 최강포차 이후 사직서를 내려했지만 결국 장가에 남았었는데요. 장근원 cctv 영상 자료를 들고 장회장을 찾아가 모든 사건이 장근원의 짓이고 회장님 덕분에 장근원은 납치와 살인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습을 해야겠다는 장회장에게 15년 전 사건도 이런 식으로 수습했냐고 말하는데 권나라 배우의 표정연기가 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내며 제 인생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선택을 합니다 라고 말하죠. 거기다가 10년간 모은 장가에 비리파이를 건네며 힘과 공포만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데 한계가 있다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게 막으셔야 한다고 압박합니다. 그리고 90도로 인사를 한 후 장회장을 내려다보고 뒤돌아가며 꼭 성공해서 3배로 갚을게요 라고 박 부장에게 말했던 19살의 오수화의 목소리가 오버랩되죠. 이 연출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본인의 성공을 위해 박 부장에 대한 기억을 묻고 살았을 오수화는 만만한 장근원에게만 박 부장을 죽인 너를 증오한다고 표현할 수 있었지 박 부장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죄송하고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간 모아둔 장가 비리파일은 오수화가 계속 장가를 증오해왔다는 걸 보여주죠. 그냥 묻히거나 새로이에게 주거나 했을 비리파일을 오수화는 당당하게 본인 스스로 장회장을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해요. 자기 뜻대로 소신대로 살아간 용기가 생겼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새로이가 혼수상태에 있을 때 꿈에서 만난 아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폐학을 당했던 날로 돌아가 새로이는 아빠와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너 마음이 더 이상 쓰리지 않는 곳으로 가자고 말하는데요. 이 장면은 새로이가 만들어낸 내변의 자아가 새로이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이는 19살 이후 15년을 복수만을 바라보며 산 인물입니다.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고 아빠가 그립고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버거웠던 새로이는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그냥 끝낼까? 그리고 아빠에게 미안해서 난 행복하면 안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빠의 복수를 끝내기 전에는 쓰린밤을 지새우는 걸 끝내면 안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설을 사랑하게 된 본인의 마음을 알아채려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근수가 좋아한다는 이유도 있었지만요. 하지만 니체의 책에서 몇 번이라도 좋다 이 끔찍한 생이여 다시 라는 구절을 읽어줬던 이설을 떠올리며 이제 더 이상 평생 쓰린 밤을 지새우더라도 내 사람들과 살아가고 싶다고 말하고 사실 더 이상 내 밤은 쓰리지만은 않다라고 말하는 건 복수 자체가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진정한 본인의 삶을 시작하려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안고 살아갈 거지만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왠지 모를 죄책감과 후련함에 눈을 뜬 후 한참을 묵이 터져 울었던 거고 최순간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행복하게 살기로 결심한 박새로이를 느끼며 다행이다 싶었다 라고 말한 거죠. 세번째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 새로이의 무릎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릎 한번 꿇으면 세상이 편해질까 하지만 난 당신의 아들 이라는 장면 기억하시나요 새로이는 무릎을 꿇지 못해 태학을 당했고 감옥을 갔습니다. 내 소신대로 행동한 일의 대가 태학이나 감옥 꿈을 무릎을 꿇음으로써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건 내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무릎을 꿇으면 이서가 있는 장소로 알려주겠다라는 건 소신과 상관이 있나요 그냥 물구나무를 사면 이서가 있는 장소로 알려주겠다 와 똑같은 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수아가 장근원에게 가는 건 죽으러 가는 거라며 말릴 때 아니다 살려고 가는 거다 이서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이번에야말로 무너질 거다 라고 말하는 장면을 통해 이제 새로이에게 이서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이는 누누이 말했듯 사람이 최우선인 사람이에요. 내 사람을 지키는 일 거기다가 가장 소중해진 이서 를 구해야 한다는 게 새로이에게 최우선이 된 겁니다. 소신과도 상관없는 무릎 따위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거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기에 장회장 앞에서 천번이고 만번이고 너무나 쉬운 일이라며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이는 장회장의 등을 쫓아 운생을 바쳤습니다. 그게 복수였지만 새로이는 감옥에서도 장회장의 자서전을 보며 장사 공부를 시작했고 가치관은 달라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작 인질극을 하는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장회장은 이제 더 이상 인정할 만한 대단한 사람이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장회장의 등을 쫓는 건 의미가 없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번째 1화부터 이어져 온 자랑스러운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로이를 버티게 했던 건 퇴학 후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이냐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 덕분이었습니다. 그 말은 새로이가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는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그 역할은 단밤 오픈 후에는 역시 우리 사장님이라며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로 옆에서 힘을 주었던 이서로 이어집니다. 대표님은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 라는 이서의 말대로 새로이는 날 믿어주는 말들을 양분삼아 정말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항상 못난 놈 제정신이냐의 말을 듣고 자라며 닥사권을 통해 아버지의 생각을 주입당한 힘과 공포로 눌려버린 장근원은 근수와 이서의 납치 사실을 알리며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다며 나를 멈출 수 있는 건 아버지가 예전처럼 또 한 번 버리면 된다 라고 말하는데요. 나를 믿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고 아버지라는 권위로 힘과 공포에 눌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너무 잘 보여준 캐릭터죠. 나를 믿어주는 사람과 말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힘과 공포만으로는 사람을 움직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걸 이태원 클라스는 15화를 통해 더욱 잘 전달했습니다. 모든 장면이 소중했던 15화였습니다. 16화 리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웹툰 잼잼이었구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